무속인두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안녕하세요. 금영당입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 촬영 잘하겠습니다. 상반기 하반기를 나눠서 얘기를 하면은 지금은 아직까지 상반기에 띠들로 인해서 좀 중점을 많이 맞추고 계세요. 선생님들이요. 근데 하반기 됐을 때 작년에 참 많이 힘들었던 그 뱀띠분들이 아직까지는 그 여파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닭띠분들도 작년에는 몸수로도 굉장히 많이 아프시고 치셨을 거예요. 그래서 복삼제다, 그냥삼제다, 악삼제다 이런 거를 너무 염두하지 마시고요. 그냥 닭띠분들도 금전으로도 묶였던 거나 금전으로 어떤 투자를 했거나 아니면 몸으로 아파서 많이 누워있던 분들은 몸쪽으로는 많이 호전이 되실 것 같은 게 보여요. 그러니까 닭띠분들 아프셨던 거 올 한해는 건강하시게 3제 마무리 잘 하시기를 제가 빌어주시겠습니다. 다른 띠분들에게도 올해 마무리 할 때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음... 띠라고 하면은 좋은 띠 나쁜띠 분명히 가려서 저희가 딱 목을 잡고 하기에는 저는 참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어려운 게 분명히 좋은 띠 나쁜띠 분명히 가려서 있기는 합니다. 근데 저는 제 생각에는 3제 띠는 분명히 여파는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과 의논을 잘 하셔서 피해갈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좋은 띠가 있다고 해서 그 좋은 띠가 다 좋은 건 아니시거든요. 피해갈 수 있는 나이가 개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참조를 하셔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유튜브를 보시거나 이런 방송을 보시면 어떤 띠가 좋다 어떤 띠가 좋다 참 선생님들이 말씀을 참 잘하시고 다 이렇게 모아서 폭넓게 이렇게 펼쳐놓은 거에서 국한되게 너무 많이 거기에 맞추지 마시고요. 저희 같은 선생님들이 있으시면 가까운 데 가셔서 좋은 얘기 들으시면 또 피해갈 수 있는 건 피해갈 수 있고 막아갈 수 있는 건 막아갈 수 있다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모든 띠 여러분들 3제도 좋으시고요. 다른 띠들도 좋으시고요. 한 해에는 열득띠 모두 다 건강하게 잘 보내실 수 있도록 바라는 방입니다. 아무 Lithuania 오셨습니다. 아멘